네, 우리 권초사님 감사해요. 여기 금호강 하향권 조항을 또 주셨습니다. 이렇게 감사하게. 우와, 이쁘다. 카톡으로 이렇게 넣어주셨네요. 군이 권은 아니지만, 금호강 하향 방향이긴 하지만 그래도 조항 주시면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어요. 군이 위천으로 자주자주 오시더니 또 이번 주에는 1위로 향하셨네요. 네, 2월 27일 날아온 조항입니다. 카톡 공고를 다시 동영상 찍습니다. 하향권. 금호강 하향권 방향의 소식입니다.